네 반갑습니다. 승훈지껑 미적분언 강의에 오셨네요. 아 설레 기대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죠. 맞아요. 여러분 딱 요맘때가 그럴 시기에요.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 얘기해줄 건데 그리고 40강 안에 공부 따라오기만 하면 되게 학습지까지 다 만들어줄 건데 뭐를 걱정하세요. 이제 좀 안심이 되세요.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시작을 하기 전에는요 해보기 전에는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고 진짜 끙끙끙끙끙끙 막 그렇게 되는데요. 막상 해보면요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이제 고3 시작입니다. 수능특강 첫 번째 연계교제고요. 여러분이 개념을 공부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미적분 1의 기로에 저와 서 있습니다. 자 이 강의가 얼마나 중요한 강의인지 저랑 같이 지금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같이 보면서요 앞으로의 공부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이 강의는요 이미 일강을 들어본 친구들은 감이 딱 왔겠지만요 일단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마지막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고3 내내 통틀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 정리할 겁니다. 연계교제요 당연히 수능 특강이 중요한 이유는 수능에 칠십 프로 연계가 된다고 하니 더욱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는요 전문항 풀이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출 문제를 같이 봐야 효과가 백배가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개념과 연계와 기출을 엮어서 같이 제가 학습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최근 삼 년간 평가원 기출을 같이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십 강 안에 아시겠죠 물론 사십 강 안에 하기에는 제가 모든 기출을 다 풀어드리진 않을 수도 있어요. 기출은요 소개만 하거나 학습지에만 넣어놓고 너네가 풀어봐 손글씨 참고해 뭐 아니면 기출의 미래 강의 참고해라고 하고 안내만 할 수도 있어요 고건 참고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수능 특강에 있는 레벨 원까지의 문제는요 개념하고 같이 버무려서 볼 거예요 그런데요 레벨 투 랑 쓰리는요 여러분 문항만 검색해서 보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풀이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예제 유제 레벨 원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개념 연계 기출을 잘 엮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구조화시킬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따라오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이 강좌만의 특징 중에 자료실에 있는 학습지를 잘 이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빈칸 학습지와 채움 학습지를 올려드리는데요 빈칸 학습지는 수업 순서를 좀 볼 수 있고요 교재에 있는 문제 말고도 없는 문제들도 여기에 담아놓으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뽑아서 빈칸 학습지를 채워가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게 어렵다면 채움 학습지는 복습용으로 제가 손 글씨를 만들었지만 이걸 통해서 같이 참고하면서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 이 강의의 진짜 중요한 특징이요 코드 연상 학습이에요 자 여러분. 시험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시험 보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거 환청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도 하도 강조하다 보면 시험을 볼 때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을 잘해야 돼요 무조건 외우는 것 같고도 안 되고요 수학이 뭐 외울 수만은 없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만들어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제가 번호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마음껏 산수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문제에 적용해가면서 코드랑 같이 공부하시면요 나중에 수능 볼 때 진짜 제 목소리 들릴 거예요. 기대하세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각 소단원이 끝날 때마다 기출 문제랑 같이 해서 킬러 유형을 잡아라라는 코너를 넣었어요 미적분원이 전통적으로 고난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다른 수투 확통에 비해서 그래서 요 킬러 유형을 잡아라 코너를 잘 이용하시면 미적분원에서 나오는 좀 어려운 문제들을 잘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집중 연습하는 시간이니까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벤트 간단히 소개하고 갈게요. 사십 강까지 모든 코드를 선생님이 매 강의 끝날 때마다 올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올린 친구들은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나중에 올려주시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진짜 이 수업 시간에 이름이 불리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요 구구절절 사연이랑 내 목표를 써서 올리세요 수강후기에 그러면 제가 웬만한 글은 댓글을 남겨 놓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제 좀 너무 사연을 좀 잘 썼다 혹은 너무 간절하다 그러면 제가 강의 중에 이름하고 간단하게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하냐 제가 일부러 학습지도 일일부터 사십일까지로 나눠 놨어요 일단 여러분은 사십일 완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료실에 학습지를 뽑아서 강의를 듣고 복습하면서 기본을 인제 공부하시는 겁니다. 레벨 투나 레벨 쓰리의 문제는요 사실은 복습보다는 예습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습해라라는 말 잘 안 하지만 투 쓰리 같은 경우는요 진짜 좋은 문제도 많으니까요.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보고 나서 끝까지 안 풀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복습하는 거 괜찮으니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연습이 꼭 필요할 겁니다. 좋은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고난도 문제들에 적응하는 능력이 커질 겁니다. 알겠죠 명심하세요 기본은 복습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문제 풀이 위주의 강의 앞서서는 예습을 해라 이게 선생님의 조언이에요. 수능 특강 교재는요 여러분 물론 직접 풀고 또 사고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공간 자체가 협소하잖아요 적잖아요 그러니까 체계는 보통 풀지 않고요 제가 드리는 학습지 잘 활용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종이에 연습지에 푸는 연습을 해서 최소 삼 회 이상은 볼 수 있게 연습을 하세요. 실제로 연계 교재에서 연계가 되는 문제들 보시면요 수능 특강 떠오르는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특강 교재 공부하시면서 연계 교재라고 생각하고 좀 독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연계 교재라는 게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서 안 나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강의에 개념과 기출과 연계를 다 담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요. 연계 교재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플러스 알파. 연계되지 않은 문제까지도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그걸 다 소화해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연계 교재에서 연계되는 문제만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걸 이용해서 응용력을 키워서 수능 만점에 도전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접어두시고요. 저랑 지금부터 일강으로 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지금까지 체인지 수학 최은진이었고요 여러분과 함께 미적분 일을 공부하게 돼서 진짜 반갑고요 선생님이 작년 재작년에 아마 문과 수학에서 미적분 일을 또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아마 이 년 만에 다시 만난 거 같아요. 저 또한 매우 설레고 기분 좋은 그런 만남인데요 여러분 저와 고등 예비 과정 함께했던 친구들 올림포스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초심을 잃지 말고요 우리 끝까지 저와 함께 마무리도 함께 잘 해보도록 합시다. 준비되셨으면 일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号